뭐라고 해야되나? 캐머에.. 이거 폭발하는거에요 일단 올 장전하고 무게가 안남지 피스톨 하나.. 살 수 있네 의미있죠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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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있어야 겠다 일단 근접전을 좀 하대 아이 그.. 내일건도 나쁘지 않을거에요 저 복도 쏠때는 탄이 튕기니까 위로 올라가볼까? 퇴링되라 퇴링되라 퇴링되네 아이 개쎄인거 진짜 아 뭐야 아이씨 길막 아 뒤에서 졸라 접치네 가드가 아니고 페링이에요 가드는 없어요 막는거는 없고 맞는순간에 퍼펙트 가드가 되가지고 데뷔시니까 매우 튕겨내는건데 아이씨 몰려서 죽었네 포지션이 안돼 그.. 레드원 얘 2샷건이네 흫 뺑이는 참 잘 벌려 아 얘 샷건 떨궈눈는구나 이거구나 탄 없으면은 바꾸려고 했구나 좋은데? 흫 일부러 무기를 떨궈넣네 탄 없을 때 쓰려고 좋은 생각이야 흐어어어어 죽겠다 흫 흫 아이고 왜 거기서 말투질을 해가지고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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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 Bangkok 흫 두 마리 어 무기 쪼어먹으러 가야되 아이씨 못찾겠다 내 위치를 모르겠어요 아 이거 돈도 많네 무기는 살수있으니까 와 또 고맙다 1300원 있네 그러면 에딕샷건? 아니야 메일건 사자 응 우리 두 마리 다 모아먹으러 가 이건 두 마리 다 모아먹으러 가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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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떨어진 아오오오 딜 존나 약해 우오오우 떨어지고 싶어요 아 개 빡쳐 무기 ㅈㄴ 약해 역시 또 한마땐에 없어요 좋네 어이 뭔 놈이 딜기 그렇게 쎄 내기동력이 딸리나 쎄이 많네 쎄이 많네 뭐 모스 한 턴 대는 게 엄청 거미가 거의 샷건이네 샷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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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서 쳐 맞은 거야 이거 너 쟤한테 맞아줘 이게 혹시 무기를 들면 이동속도 감소 같은 게 있나 뺑이가 안 되는데 희한하네 혹시 이게 뺑이 하는 컨트롤 방법이 있는 건가 대시를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뭔가 조작을 안해서 뺑이가 안 되는 건가 아직 모르겠네 뭐 또 돈 주겠지 뭐 가면 누가 돈 떨궈놓을 것 같애 그래 그래 나도 나도 아유 고마워 그러면 갑발을 플러 사고 400원이 남네 네 라이플 또는 샷건이 제일 나은 것 같애요 보니까 라이플은 별론 것 같애 라이플은 별론 것 같애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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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네 비 뭐야 내 오암마 여기 있잖아 어 오슈가 아이 맨날 낑기냐 나는 확실히 맵을 하지 얘도 같다고 그러지 맨날 낑기냐 으으 극성 아 이제 컨트롤이 안되나 어떻게 멋있다 아이씨 너무 중요 그걸 못 맞추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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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e 쟀다 미안 진짜 미안 어어어 잠깐만 몸을 잘못된것같은데 지금 수요가 그치만 수요가 거의 수요가 이게 겸 석형 몸의 다리! 조심해! 플랫폼! 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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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잠만 세명 남았는데 으으 비켜주세요 야 난 이동속도가 왜이렇게 느려 아우 왜 요기 안 지나가지냐고 점프가 왜 아 진짜 그지가 않네 아이 뭐 점프가 안돼요 저게 낑기냐 아하 아잇 쓰리갔네 아 데려가지냐고 호 빡치네 혼자 남았네 아 이거 못되겠네 아이 미친 빡치네 아무튼 황톡하다 4마리 남았는데 웬만하면 다 네임드거든요 지금 아 옆에 어어 그래 그래 아 핫다시 잘못 땡긴대 오오 카이팅 좋네 오 갓봐 천군만마를 얻는듯 하다 아 님 뒤에서 뭔가 와요 잘한다 빨리 레벨에 올라가지고 이동속도 증가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담았을때 도망을 되게 잘가..잘 가지네 이거 내 킬링보다 훨씬 빠르니구나 더럽게 잘 튀어 저게 데미지 몇일까 저게 데미지 몇일까 저거 해머 마우스 오른쪽 특수공격 저게 데미지 몇일까지 저게 데미지 몇일인 둘까 저게 데미지 몇일까 데워 근데 깰것 같다 얜 빠는거 보니까 되게 잘하네 어 되게 잘해요 오오.. 한마리 또 잡았고 결국에 하드캐리 하는거는 메딕인가? 보스 아니에요? 한판 더 해야돼? 잘하네 잘하네 야 쫌다 우리도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이동속도 올라가서 좀 카이팅이나 할 수 있게 돼야지 히시 몹들 인공지능이 좋은거에요? 뭐에요? 맨날 이거 도망가다보면 앞에서 나타나더라 희한한게 좀 신기해 가다보면 또 탄약통이 있을텐데 아아 거리떨어지면 앞에 소화 쓰리갔네 그딴 시스템은 뭐? 아 탄약 찾아와 탄약은 무할리젠 아닌가? 아 찾아있는데 이제 어 어 저있네 탄창 생기고 아 야 좌우축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가이딩 우리가 아 아미роб building 이거 고정자리 리젠인가보네요 근데 얘 광폭하다 이제 나이스 1대1이네 이거는 깬 것 같네요 넓은데서 싸우겠다 그러지 아따 컨트롤 보소 맞는거 같은데? 컨트롤 한거 맞아? 왠지 맞는거 같은데 어 아 저 피달져 야 피하는게 아니잖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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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깼다 어 다행이다 굿좌압 남는게 무기일거 아니야 남는게 무기일거 아니야 지금 나 돈없는 거지일테야 지금 나 좀좋아 없냐? 아씨 나눔 나눔 이거라도 사야지 나머지는 나중에 총 쭉 파면 되겠죠 그 필드에 총 엄청 떨어져 있을텐데 총 하나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탄약박스 챙겨오면 되잖아요 ㅁㅁㅁㅁ savez 총 엄청 많이 있을거야 죽은사람들이 많아 그래 탄축 그렇지 아 이 샤프도 장난질이네 진짜 제발 가드 페링 안됐냐? 아 페링 실패 됐어 졸라하네 뭔가요? そ Speech! 아유씨 보이지도 않네 아무것도 정신없다 정신없어 뭐야 왜 타이밍이 안맞아 일단 계속 이동 뺑이 돌리면서 가이드 공감 뺑아 그는 뭐 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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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길이 또 없는거야 난 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게임을 안해가지고 맵을 잘 못하네 아이씨 머릿속에 맵이 그려져 있어야 돼 아우이씨 아이씨 어이씨 뭐야 아아 진짜 타이밍 개같다 아니 갑자기 누사 앞에서 쟤가 있어 좋아 으으으 으으 ¡겜 빨라! 12마리인데 광폭화가 다 걸려있어 근데 메딕이 제일 센거 같은데 아는거 같아 혼자 힐하면서 살아남고 어차피 망치들고 근접전하고 라이플하나 들고 먼거리전하고 혼자 남았나? 또 여혼자 남았어 너무 많다 애들이 근데 얘가 이상하게 이동속도가 빠른거 같단 말이예요 아무리 봐봐 아 인마가 광폭, 어 풀렸다 타임 아 길막다 나 어 근데 또 어떻게 살아남네 신기한 놈이야 오오 핏업된거봐 타냯박스는 둘개 잘 챙겨 타냯박스는 둘개 잘 챙겨 타냯박스는 오오 가빠서 와 공격력 너무 세다 아이고 옥들이 이동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뭐가 더 많아요 크아 막라에서 무조건 죽네 29달러입니다. 서포터를 해볼까? 서포터가 없는거지. 이 레벨이 너무 낮은데 그러면. 상관없으려나? 버서크도 레벨 6밖에 안돼요? 근데 뭐 지금은 버서크 하나 서포터 하나 똑같을거 아니야. 스킬이 없어가지고. 서포터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다. 그냥 샷건들고 댕기네. 아 잠시만. 아이씨. 총 쏠리면 간도가 너무 높은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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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먹었구나 탄박스 리젠한데봐 아 이건 킬수있구나 아씨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나 아이 마우스 너무 빨라 떨어치기 완전 너무 빠른데 넌 킬수있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